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플러스 121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유형별 문제고요. GR이 문제네요. 별 3개 좋네요. 좀 어렵습니다. Most people who acquire 웨스터나일 바이러스겠죠. 바이러스를 웨스터나일을 획득한 거, 걸린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No, 뭐가 없다. 없고. Those, Do는 Who, Do니까 Do를 바라는 건 요거를 받는 거에요. 요거를 받는 거죠. 요거를 받는 거에요, Do는. 걸린 사람들은 Suffer Little more than no more than be. Poor like ill. 감기 비슷한 증세에 겨우 감기 비슷한 증세를 앓지만 It is 대조형이죠. Although, 뭐 뭐지만. It is believed that it is still 여전히 carry more amounts of virus in their brother죠.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며칠간 몸속에서는 이게 속이죠. 속에서는 뭐뭐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속하고 대조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Symptoms에요. 증세. 이걸 바로 알기가 참 어렵죠. 겉으로는 증상이라는 건 겉으로 나오는 거에요. 증상. 열이 난다 뭐한다. 겉으로 보이는 거죠. 증상. 그런데 피 속에 뭐가 있다. 바이러스가 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 맞는 것 같고. Recourse는 이게 달리는 거니까 다시 달려가는 거니까 의존. 호소하는 거. 이건 뭐 아닐 거고. Cure. 치료책. 치료한다는 거. 이거 조금 그럴듯해요. Significant는 의미 있는 중요한. 상당한 이란 뜻이에요. 상당한 양의 뭐뭐가 있다. 이것도 좀 그럴듯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fever. 열이 없다. 이것도 뭐 열이 없다. 노 뭐 뒤쪽 거잖아요. 노 피버죠. 피버. 열. 열이 뭐 있다. 없다. 그런 건데 열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이 없고 이거 감기 비슷하지만 active amount. 활동적인 양. 활동적인 양이라는 건 양에 좀 맞지가 않고요. 희망이 없다. 얘는 죽었다. 이런 거죠. 노 호흡니까 희망이 없다. 걸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근데 인스티피언트는 이게 여러분이 카페레에서 온 건데 결합형이 되다 보면 CAP가 CIP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의 그런 뜻이에요. 초기의.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도 착한 말. 이거 골라서 많이 틀릴 거예요. 뭐 혹시 몰라서. 그런데 여전히 초기 증세의 초기의 많은 양. 양을 초기로 할 수가 없어요. 양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시할 만한 양. 또 여기 뭐 사소한 양. 이거. 상당한 양. 이것도 좀 돼요. 상당한 양. 그 다음에 인스티피언트는 초기의. 이건 좀 아니고요. 액티브도 뭐 양을 나타내는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속과 겉의 대조라는 거에서 심픔스가 맞다는 거예요. 치료보다는 뭐가 맞다. 겉으로는 이렇는데 피 속에는 속으로는 사소한 양의 작은 양의 바이러스가 보였다. 그런 거죠. 이 둘을 파악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별표 3개 준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내려가 보죠. 문법 구조로 나오고 있을 때에 의해 기능사 2만 쓰면 원형이와 반복되는 have symptoms가 생략됨을 표시한다는 거죠. 증세가 있는 사람들도 감기 비슷한 증세다. 이런 거죠. 겉과 속이 되죠. 겉으로는 증세가 없는데 속으로는 약간 그래도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겉과 속이 되죠. 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symptom이라는 단어를 배우죠. 이거 그리기에서 나온 건데 sim은 p 앞에서 m으로 쓰는 거예요. s, y, 나 같죠. puto. puto가 pifteen. 이게 떨어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ma는 결과표시 접미사인데 라틴어에서 symptoma 그러면 함께 떨어져서 발생했던 거죠. 함께 겉으로 떨어져 나온 후 떨어져서 발생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minute는 이게 minuel의 minute하고 좀 다르죠. minute죠. minute도 있고 형용사로서는 minute가 되는 건데 minute가 줄어드는 데서 온 거죠. recurse는 여러분이 큐레레가 달리다 해서 온 거죠. 여러분이 cursor가 달려가는 거죠. 컴퓨터가 커서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커서죠. 이게 커서 그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는 데서 fallback on이 생각나네요. 다시 뛰어 돌아가는 거 fever열 negligible 무시해도 좋은 사소한 양의 signifant도 중요한 상당한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incipient 초기의 이런 것인데 in은 into towards의 뜻이고 원래 카페레예요. 카페레인데 결합형이 되다 보니까 a가 i로 바뀌어요. 라틴언은 아주 많은 이런 현상이 아주 많죠. 원래 키피레 키피 영어로는 씹피지만 라틴어로는 키피 이렇게 되는 테이크 취하다예요. 그래서 취하기 시작하는 데서 그렇게 만들어진 표현이죠. 조금 어렵죠. 다음 문제로 가죠. GRE 628번 별표 두 개 줬어요. Old scientists have a long 오랫동안 뭐 뒤에 이번에 동사가 쭉 나오고 있네요. 근데 뭐 Human appendix 펜데레 펜더가 여러분 매달린 거 아시죠? 뭐 펜드 뭐 많이 쓰이는 거죠. 펜데레 매달린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맹장이라는 뜻이에요. 맹장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흔적기관 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오울건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벌써 오울건하고 이 맹장하고 딱 나왔다는 순간 흔적기관 여기서 말하는 흔적기관 인거죠. 이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베스티을 베스티즐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오랫동안 불신해왔지만 there is a growing body of 증거가 많이 있다. 나타낸다. 맹장이라는 게 인팩트가 실제로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니고 실제로는 상당한 기능을 한다. 몸의 면역체계의 일환으로 일부러 일환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별표 두 개 준 거는 뭐 이 베스티즐 이 단어를 모르면 문제 못 푼 되는 거예요. 못 푸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맹장 그러면 이 단어를 또 알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좀 별표 두 개를 준 거죠. 많이 어렵진 않지만 내려가 볼까요. 올드오우 역시 강조기능 강조기능 다스 인팩트 실제로는 상당한 기능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쓰는 거죠. 강조기능을 다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인팩트가 부정형으로는 실제로는 이 뜻이죠. 사실은 이라고 쓸 때도 있고 실제로는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펜데레가 매달리다 이 뜻인 거죠. 이건 뭐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펜데레는 꼭 알아야 쓰이는 거죠. 꼭 알아두시고 그건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베스티즐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도 베스티즐 이게 족적에서 나온 단어죠. 이거 어떡하겠어요. 외워야지. 자 그 다음 디따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629번입니다. Obserber as a tendency our 우리 문화의 일환으로서 관찰된다. 관찰되는 건 다음 것이다. 인거죠. 심리 분석 그러면 심리 분석은 프로이드머링 생각이 나죠. We no longer feel that 그 심리 분석 그걸로는 우리의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디버전스 버트 아무튼 뭐 이건 다른 거로 분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결하는 거 위드로울 금단현상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디펜스 방해하는 거 패배하는 거 이것보다는 위주로 우리 그럴 듯하고 보통은 아 가치가 있다고 believe in은 believe in은 뭐뭐가 존재한다고 뭐뭐가 가치가 있다고 이 believe in도 알아야 돼요. 이거 나왔을 때 그래서 한 개 정도 준 거예요. in이 나왔을 때 가치가 있다고 심리 분석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겉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 문화의 한 현상으로 보인다. 요즘은 잘 안 믿는다는 거죠. 프로이든이 무슨 이런 거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됐어요. 도치된 거 알아야 되고 이게 문장이 뒤바뀐 것도 알아야 되고 철회, 취소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Diversions가 분기, 일탈이라는 뜻인데 베르게레는 기울다의 뜻인데 원래 베르테레 베르테레는 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Enigma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단어가 어렵죠. 우화로 얘기하는 수습기예요. 왜냐하면 I need to die I need to die 라는 이 그리스어를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화로 얘기하는 수습기기로 여러분 아시죠? 다리가 뭐 아침에는 뭐하고 점심에는 어쩌고 뭐 그러는 거죠. 그 다음 630번이에요. 라운지 라운지의 의자에서 풀 아하 풀장 근처의 라운지의 의자에 베르테레 오너 살이 완전히 탄 이 건물의 이 건물의 주인공이 주인이 대낮에 햇빛 속에서 쉬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올 건 뭐냐. 2번 수퍼 수퍼 위로 올린 거예요. 수퍼 그래서 이거는 풀온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수퍼에는 몸을 쫙 똑바로 누운 거예요. 똑바로 위로 올린 거예요. 몸을 위로 한 거예요. 트라이던트는 삼지창이에요. 뭐냐면 왜 삼지창이냐. 이게 여러분이 삼지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게 3개 있죠. 뾰족한 게 3개 있죠. 뾰족한 게 3개 있고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아 이거 덴티스트 치과 아니에요. 트라인은 3개고요. 그래서 이빨 날이 3개 있는 거죠. 삼지창 아하하 이해되시겠죠. 자 레나게이드는 렌은 반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반대해서 아니다. 걔는 예수는 몰라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한 거죠. 이해되겠죠. 답은 수퍼인이고 자 더 내려가서 프로트는 화물 프레이트 가득 차있다. 되면 리나운드 유명한 이죠. 내려가보죠. 내려가보면 수퍼인 또 반드시 누운 거고 손바닥을 위로 올린 거죠. 프로는 엎드린 거예요. 반대로 두 개로 기억하면 돼요. 트라이던트 삼지창 이죠. 트리는 3개고요. 덴트 덴티컬 덴티스트 잖아요. 댄스 덴트 이빨이에요. 뾰족한 날 이빨이 3개인 거예요. 래너게이드 배신자 배교자 반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반대해서 예수를 대고 예수를 딱 보고서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배교자 배신자 이런 뜻을 쓰여요. 리나운드는 좀 복잡하게 됐지만 암튼 이름이 거듭된 거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플로트 도우터 처럼 오르 발음이 되겠죠. 도우터 그럼 D-A-U-G-H-T-E-R 그러잖아요. 플로트 비슷한 발음이죠. 곤란한 내포한 가득한 이런 뜻인데 배의 화물에서 나온 단어인데 네덜란드 어리니까 이것도 게르마니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못 외워요. 무시하고 비슷한 단어 플레이트가 화물이죠. 화물이 가득 실린 것으로 연상을 하면 가득한 화물이 머릿속에 이런 화물이 잔뜩 실려있었고 난처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